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상한 그녀의 심은경 유지로 김현수 D.M.F. 진영입니다 와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변하네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퍼센트는 행복하네요 외로운 솔로들도 신나게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네 영화 수상한 그녀 내년 1월 말에 개봉하니까요 그때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가 아들 램이 하나 있는 거는 다 커서 장가갖고 나 좋다고 들러붙는 호랍이네 집서 살았는디 망할 그 집 딸이랑 싸움이 나가지고 그 집서 쫓겨나서 오는 길이여요 50년은 더 젊어고 얘기해드릴게요 니 눈에도 내가 천호로 보이냐 완전 특이 요즘은 여자들이라면 완전 특이 수상한 그녀 이럴말 대개봉이여 아 아